솔로몬이 또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오 너비가 20규빗이오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오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밭을 담겠으며 또 물투명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여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여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논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화의 전의 모든 그릇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국과 스레다 사이의 지늘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노트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귀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잣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에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1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노트 재단과 물두멍 또 그리고 성전 모든 집기와 기구에 대한 이제 성전 내부 장식과 또 여러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눈길이 어디로 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성전을 디테일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20세기 후반부터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만 부흥을 이룬 것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19세기 말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마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식민지 시절 우리 조선의 국력이 쇠하고 이제 거의 나라가 피폐하게 되었을 때죠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복음이 순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나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잘 맞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온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고 또 아마도 나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 대비 가장 많은 교회가 세계에 한국인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을까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 식당 중국 사람이 가면 중국 식당이 다 있죠 어디에나 아프리치도 있고요 어디에도 다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식당이 없는지 한국 식당도 모르겠지만 중국 식당만큼 있지는 않죠 한국 교회를 한국인이 있는 곳에 한국 교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서너 가정이 있어도 분명히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가 있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고 또 목회자를 파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한국에 가면요 우리 교회 존재를 모르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 모르고 목회자 일부만이 알죠 또 해외를 다녔던 분 성도들 중에 일부만이 알고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 유학생들을 돌보고 있군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나쁜 말은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하지 않고요 또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해외에서 아주 조그만 공동체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목사구나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저의 역할과 이미지에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 맞은 거죠 그렇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20세기 후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손수한 털을 세우셨습니다 이삭의 형통은 아브라함 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정처 없는 약속의 땅을 거닐면서도 그가 그게 약속의 땅인 줄 모를 정도로 그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일을 보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개런티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엘 라헤로이의 축복도 우물을 파면 물이 터지는 이삭의 형통과 또 그가 가졌던 그 화평의 샬롬의 그런 열매들도 사실은 아브라함 부터 시작된 것이 당연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은 옳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사실은 이 오르난의 타장마당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하나님께서는 미리부터 그 일을 시작하셔서 솔로문학에서 열매를 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배서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로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우리로 그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라 말씀하신 그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범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조선시대 왕의 대로는 14미터 14미터를 확보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보니까 왕의 대로를 만들어놨는데 왕은 선비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나갈까 말까 그래서 다 왕의 대로에다가 고추 놀고 그 다음에 장사하느라고 다 가건물 지어가지고 길이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안 살았기 때문에 기록에 의존해서입니다 중국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신하나라로 그렇게 자처했기 때문에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길을 닦았답니다 진흙탕에다가 돌을 받고 그냥 잡초를 제거해가지고 역시 14미터 길을 중국 사신이 올 때마다 만들었는데 안 다니던 길을 만들기 때문에 말의 발굽에 편자가 빠질 정도로 진흙밭이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에 이르러 이제 솔로몬에까지 와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되는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미 한국 교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버랩이 되면서 마음에 감격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른 척하지 마세요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연관성 없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시줄과 날줄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을 주시는 그것과 함께 역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수평적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좌표를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삭인가 솔로몬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인가 다윗인가 저는 보금적인 영성이란 항상 개척자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짐에 이렇게 시루떡이 익는 저희는 그게 아니라 개척자의 신앙입니다 투자하고 헌신하고 시작하고 땅을 파고 그러므로 그 다음 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선대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가 그냥 이삭처럼 또 솔로몬처럼 그렇게 후광을 입는다면 바로 그 3대에는 위기가 올 겁니다 위기가 와요 그래서 야곱의 때에는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또 솔로몬 이후에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만 개척자의 신앙으로 서자 그리고 우리의 다음 때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화평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세대가 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닌가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상태에서 디아스포라는 갖춰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이 핸디캡이 되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자의 신앙은 영광되고 그리고 감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면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모든 자제들을 동원하고 또 후라마비 이 두로왕에게 지원받은 이 세공업자 그 가운데는 탁월한 벌목공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성전의 나무들을 백향목, 주단목 이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아니하고 향과 또 가치가 가득할 그렇게 잘 처리된 목재들로 성전을 채우고 또 그 위에 회칠한 무덤하고는 다르게 그 안도 얼마나 좋은 잘 가공되고 철이 되고 또 썩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그런 목재들이 얼마나 향을 은은한 향을 품격을 나타냈을까 그런 상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혀서 정금, 순도 거기에는 불순물이 뭔가 복잡한 것들이 파고들 틈새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의 압도하심을 받듯이 순전함으로 그래서 은혜가 뭔가 다른 것들이 자꾸 물을 타가지고 은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지 않도록 그런 정금과 같은 그런 순금으로 잘 입혀진 그런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다윗이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갖다가 다 집어넣었다 다윗은 자기 생에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전이 만약에 지어졌다면 성전 아니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놓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자의 신앙이라면 저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다음의 일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바통을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면 서글픈 게 아니고요 영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까지 의미를 가진다는 마지막에도 힘을 발휘하고 빛을 발휘한다는 영광된 것입니다 그쪽은 생각하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시고 그렇게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물론 노재단에 대한 얘기도 하고 바다도 하고 물두멍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의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편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왕의 대관식이라고 비유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자주 말씀을 드렸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변명식의 하나님의 때 내가 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때 그런 때는 없다 저는 금치가 목록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 우리에게는 적용과 결단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한신할 때 그게 하나님의 때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숨막힐 정도로 긴박하게 하나하나 오차 없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과 같다 대관식의 특징은 화려함과 장엄함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시간의 엄밀함에 있습니다 아주 아주 계획된 시간의 엄밀함 가운데 왕의 대관식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을 때에 그것은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아주 오차 없는 시간의 엄밀함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것을 가로막을 다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왕의 대관식의 시간을 가로막을 만한 천재 지변이나 다른 중요한 사건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자식이 어때서, 일타가 어때서, 우리 운명이 어때서 그런 얘기가 들어갈 틈새가 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우선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가졌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절대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그들은 믿음의 전당의 헌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이름이 나오고 교보문고 기독교 서적 센터에 가면 늘 이름이 나오는 신앙서적 작가들이 믿음의 전당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교보문고의 이름이 새겨질 거고요 믿음의 전당에 세워지는 사람들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개척자의 신앙을 가고 그 길을 걷고 주님의 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주님 앞에 자기의 생의 결산을 그 다음 세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바통으로 내어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해서요 바보 같은 짓이긴 한데 옛날에 한국에 특히 야구나 농구 같은 것은요 제가 원하지 않게 선수들 기록을 제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요 다 외웠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신문들 보고 나서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그거 다시 내려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선수들 이름, 기록, 포지션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외워지죠 그래서 누가 벤치멤버가 누군지 대기자가 누군지 식스맨이 누군지 아니면 불펜에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까지 제가 다 알게 됐는데 뭐하러 그런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기록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선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무명의 선수라도 그 사람의 이름과 기록과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위치가 다 좌표가 드러나 있어요 좌표가 드러나 있습니다 등록이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1류 선수이든지 3류 선수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역사에 저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등재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무엇에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에 후라마비든지 아니면 여기에 벌목공이든지 세공을 담당하는 사람이든지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 우리 성전을 물론 건축하는 사람들이 요즘 다 건축해버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20세기 말에 이제 보이는 성장을 경험하면서 특징이 건축회사들의 상당수가 교회 건축을 담당하는 그래서 한국교회 건축이 한국사회 건축을 성장하게 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국에 가서 건축회사들 좀 봤더니 제일 큰 회사를 소개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상무님이 나와서 목사님들이 소개했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면서 자기들이 지은 건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엄청난 건물들 그다음에 교회는 보면 몇만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을 지은 것들을 이렇게 브로셔를 쭉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컨설팅은 해드릴 텐데 그 정도 규모 교회를 저희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I'm sorry, I can't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아 그렇구나 좀 실망도 했지만 사실은 현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교회 건축만을 소개하는 잡지가 정말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가서 예산하고 이런 교회 딱 찍으면 그렇게 바로 지어준다는 바로라는 건 몇 년 안에 지어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손댈 게 없어요 조명부터 어디까지 천장 높이는 얼마 해가지고 쫙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나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금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갚아 나갈 건가 그런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의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전의 디테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어떤 공간이 있고 물론 크지 않으니까 한 번만 둘러보면 다 알게 되지만 우리에게 어떤 시설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건 하나도 모르고 지금 막 물두멍, 바다, 기둥 그것만 막 외우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성전의 관심을 갖게 되길 바라요 어제 저녁에 교회를 다시 들어오는데 이 교회 앞에 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쥐들이 팍팍 그러면서 저기 쓰레기장 있는 쪽으로 쥐들이 확 달려가는 걸 봤어요 좀 걱정이 됐습니다 오늘도 아마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이쪽 저쪽 문을 다 열어놓을 텐데 쥐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쥐가 드나드는 성전은 제 인생을 걸고 노우입니다 음식 냄새가 배어있는 성전은 제 인생을 걸고 노우입니다 그게 작든지 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전에 사랑하고 성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쥐가 제일 먼저 잘 알아요 정갈한 주인이 사는 집에 쥐는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무주공산이고 게으른 주인인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쥐가 살기 좋아합니다 그냥 편하거든요, 동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고 까칠한 주인이 사는 곳에는 쥐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이 전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발을 안 뻗는 게 좋습니다 쥐들이 우리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Not in my house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물두멍, 바다, 금그릇, 등잔데 적용하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 목상하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이 옛날 것을 잘 설명하나 보시려고요? 사모여라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자 우리 아이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아닙니다 니들이 교회야 그러니까 정돈 바로 시키고요 아이들, 청소년부, 청년들 모임하고 나가면 의자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만 관리를 하도록 잘 전달하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가 앉았던 의자 하나 정리하고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척자의 신앙을 갖겠어요? 주일 끝나고 청소하는 분들이 월요일날 카페테리아에 의자 올리는 것만도 힘들다 그래서 우리 아마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에 올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휴지통에다 오줌 누는 아이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벌레들이 아는 거예요 여기에 애정 있는 주인들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낡아버릴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솔로몬의 성전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의미 또 그 정성 그 디테일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한 것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게 된 거예요 돌단을 쌓고 야곱이 그 이름 없는 빈들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 전에도 거기는 베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다시 재명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활란 날에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의 그 로케이션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저는 큐티에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우리의 아비와 어미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차가 되었고 제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 말씀을 배웠고 그것이 나의 성소가 되고 그것이 내 신앙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나그네와 겨울이 민인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따지듯이 MBTI 그따위게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무슨 혈액형? 어디 고향 사람? 그게 우리의 뿌리예요 갔더니 아파트가 한 세네 번 지었다 부숴다 재건축하고 나니까 고향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자리 그 우리 안의 성소 그 구체적인 믿음의 자리 우리가 이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 예배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어가야 될 유산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작정합니다 규빗으로 측정된 성전에서 오늘은 그 노체단 출애급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게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 규모가 커졌고 그리고 이제 물두먹만 있던 출애급 시대의 제사장들이 씻고 했던 이제는 그 바다라는 거대한 형태의 시설이 그곳에 되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등으로 바치고 있는 3마리씩 동서남북을 나타내고 있는 부어 만든 바다라는 신선한 물을 담는 거대한 노떼야 같은 것입니다 아마도 12마리의 황소는 당연히 12지파를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10개의 작은 물두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용기 제사장이 씻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곳 성전에 있어서 이제 왜냐하면 광야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를 이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됐지만 그게 이제 정착된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와서 다 씻고 그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조금 퇴색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과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들은 그렇게 준비되고 세워졌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안에 있는 소세 부삽, 고기 갈고리 같은 것까지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도구들 또 금 등잔대를 출애굽의 성막과는 달리 양쪽 편에 세운 것 또 이 진설병을 놓았던 그 상들 상들도 역시 출애굽의 성막과는 다른 규모로 그렇게 진열이 된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개시로 보여주셔서 마치 작곡가의 영감처럼 설계자의 영감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나타내시고 솔로몬은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 성전을 세우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그 개시와 계획에 누가 손대지 못하게 했다 주님의 교회는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목회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의사결정 기구를 가진 누구라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를 계승하고 나타낼 뿐입니다 거기에 꽃 모양, 등잔대의 꽃 모양도 등잔도, 화자가락도, 불집게도, 주발도, 숟가락도, 불엄기는 그릇도 그 성전의 문과 지성소의 문과 또 그 문의 휘장처럼 만들어온 색색의 꽃술과 또 그런 천들도 금으로 입힌 못을 봤고요 못 외에도 다 금으로 가렸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아마도 녹슬지 않을 거고요 늘 정결한 상태를 유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여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솔로몬과 후람의 동역으로 이방인의 동역으로 성전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에베소설을 생각나게 합니다 멀리 있는 이와 가까이 있는 이 이방인과 또 먼저 부르심받은 이들이 함께 연합하여 성전을 이룬다 에베소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반은 전도하고 또 주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 사람들 주의 성전은 그렇게 둘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처음에 한국에서 일하러 온 성도들이 대부분 많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재원이라는 말이 무슨 특권을 나타내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하러 온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을 많이 이루었는데 그들만이 모여 있으면 무슨 굉장히 좋은 특권적인 교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부작용은 있습니다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잠깐 있다 가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신선하고 애정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주의는 없는 거예요 주의는 없어요 그래서 주재원 신자들이 많을 때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요 날씨가 좋으면 예배자가 적다는 거였어요 날씨가 좋으면 놀러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골프장에 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은 놀러가기 때문이죠 5월, 6월은 예배드리기에 좋은 날이 아니라 여행가기에 좋은 날일 뿐이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고 교양이 높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비오는 날 사람이 많고 주일 날 예배에 날씨 좋은 날 사람이 헝한 그런 초기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과 성탄절에는 사람이 없는 한국 가거나 다 휴가를 가버리기 때문에 휴가를 가면 성탄절에는 보통 일주일짜리를 가거든요 그렇게들 집들을 빌려주니까 일주일짜리를 일주일짜리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주말이 낀다는 거예요 주재원 신자들은 일주일을 빌렸을 때 주일을 빼면 일주일이나 열흘짜리에서 한 이틀 정도를 손해보게 되잖아요 갔다가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 3일 정도를 손해보게 되는데 대부분 집을 빌리고 3일을 손해보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매우 아까워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손해보고 휴가를 가려는 사람이 없다 초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십시다라는 얘기를 초기에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있던 성도들이 목사님 그들은 가게 둡시다 교회는 교인인 제가 지킬게요 라고 얘기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아이들 행사는 성탄절보다 한 2주나 3주 앞에 미리 행하는 변칙 변칙 오더를 짜는 거죠 부활절도 역시 마찬가지 부활절에 주재원 신자들은 다 휴가 가버리기 때문에 남은 교인들 몇이서 어떻게인가 꾸려내는 저는 그게 목회자로서만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서 신자로 통분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절기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뭔가 밸런스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 구성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밸런스가 맞춰지는데 이제 여기에 자리 잡은 성도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밸런스가 지금도 그래요 거의 50대 50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될 때 교회가 제일 동력과 활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력과 활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착된 성도들이 이렇게 양육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재원으로 온 신자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뭐 좀 그런 분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역시 잘 좋은 신앙 전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그런 분들이 해외에 나와도 열심을 내서 교회에 나오는 건 그 이전에 교회가 다 좋은 교회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얘기해 보면 소망교회 출신이라고 또 얘기하고 명성교회 출신이라고 순복음교회 출신이라고 또 얘기하니까 잘 신앙 훈련을 받았던 좋은 전통 아래 있는 분들 그래 나오니까 교회에 처음에는 재정도 그분들이 다 담당하고 또 교회 일에도 다 선뜻선뜻 다 응하고 그러나 열어보니까 주인은 없었더라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 안에 이제 이곳에 뿌리 내린 이들이 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그게 밸런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근데 그들을 변함없이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이제 떠났다가 오랜만에 다시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 방문한 이들이 대부분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는 얼굴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반갑다 나의 신앙의 고향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적인 균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역시 유대인들 외에 아무도 못 들어오느냐 먹이를 따라서 유대인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후람과 솔로몬이 정역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받고 있는 이들과 또 유동적인 이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파송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잔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보금의 일꾼들처럼 또 성전의 일에 참여했던 이들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또 성전에 쓰임받아진 글씨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등재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축복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내일 또 다음 주에도 이제 양육이 달리기 시작할 것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 어와나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성경 캠프들이 이제 기관마다 저희가 한 장 브로시오로 만들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 인격적으로 누가 주님 앞에 깨어나게 될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누가 먼저 이름을 선수명단에 올릴까? 그렇습니다 우리에서 잘 아는 아이들 제가 사역자 자녀들이라고 하는 주말 교회에서 보내면서 사고도 종종 치는 그러나 그 아이들 중에서 누가 먼저 선수명단에 이름을 올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역사를 이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이름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큐티 결단사항이에요 오늘 아이들이 토요일은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축복하고 여기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죽으라고 안수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안수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거든요 가끔 힘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거예요 특세 때 열심히 할 거고 토요일날도 열심히 할 거고 애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한두 시간 더 재워서 걔들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교회 청소주 좀 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만드십시오 알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